인트로 안무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안무도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를 사실 저도 잊고 있어요 저도 제 잘못이기도 한데 저도 잊고 있다가 무대 하기 전날에 잠깐만 내일 또 파? 잠깐만 나 안무를 모르는데 무리야? 이제 매니저 전화를 해서 나 안 배웠다 에? 안 배우셨어요? 급하게 이제 우리 안무가 또 우리 단어 많이 나왔었죠 연락이 돼서 전날 저녁에 급하게 안무를 배우고 다음날 녹화를 했습니다